사이브로스를 다시 가동하려면 엔디움에 있는 보호막 방출기를 무력화해야 하나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이야 신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이브로스 정화자들이 봉인된 것 암원의 무리가 그 정지장망을 아직 뚫지 못해 다행이군 사이브로스를 처치하겠소 신관이시여 이 시설에선 제국의 강력한 무기가 생산된 적이 있습니다 아, 나도 강력한 거신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언박을 오르내며 멀리서 적을 공격하라 거신이 적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지 한번 보자 저그가 동굴에서 나옵니다 저 암석을 공격하면 동굴 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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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랬다 이 지역을 확보했다 다음 연결체 기점의 소환 좌표가 설정되면, 카라스, 메가리스를 활성화해라.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메가리스가 곧 준비될 겁니다. 신관이시여. 메가리스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가동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가리스의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곧 이동할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로봇공학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제 언제든 거신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메가리스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수압하고 시설은 자연스럽게 수영의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에게서 구체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아리스의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것은끝구의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메가리스가 곧 준비될 것입니다. 메가리스를 보호할 병력을 충분히 모아놓아야 합니다. 불하지 않으리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원하는 바람이. 원하는 바람이. 살려왔어. 내가 왔다. 메가리스가 가동됐다. 이 길 정지장 잠금장치까지 안전이 도착하도록 지켜야 한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스콜리샤 빛납트 에러스코. 우리가 정진할 곳. 위로하시게 하세요. INF. Augen transforming.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왔다. 메가리스가 첫 번째 정지장 잠금장치에 도착했습니다. 지표면 밑에서 작업하는 동안엔 안전할 겁니다. 이번에는 전차들을 위해 연결제 지점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차들을 위해 공격하는 동안은 전차들을 위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차들을 위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전차들을 위해 공격할 것입니다! 이 전기 목표는 아직 안됩니다. 연기 캐스팅을 깨달았다. 그리스마스에 대한 장풍의 공격을 격려줍니다. 연기 캐스팅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동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지기에 따르면 첫 번째 잠금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메가리스가 다음 잠금장치로 이동합니다. 난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자, 난 어둠 속에서 왜 이동하는 겁니까? 내 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의 한 특허 Iris는 제시아이다! True. 푸신 이쁘다! 저의 장hin의 정상은 여기다! 저를 이렇게 해달라! 스풀드 안으로 지ils이 6,000,000.. 베가리스는 9번째 정지장 잠금장치에 무사히 도착했다. 금방 장치를 해제할 것이다. 저거 괴물들아, 피닉스의 분노를 파주해라. 흥미롭군요. 이 시설은 실험했을 에너지를 엄청난 크기의 동력핵에서 공급받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언덕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동력핵을 파괴하면 그 부품으로 쓰인 태양핵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메가리스의 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곧 움직일 겁니다. 첫 번째 동력핵을 확보했습니다.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정지장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현재 정지장 망해 수준은 60%입니다. 메가리스가 세 번째 장치로 이동 중입니다. 전망의 협곡이 점점 좁아지는... 포장 촉수다! 놈들이 저위에 들여잡고 있다! 공격에 대비하라! 다섯 번째 장치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시작한 상황이 가능해요. 일찍 속으로 사ад은 향하십니다. 사기 가능합니다. 지금 시작한 상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점점이 상하게 잡 То속도 이으해야 합니다. 각각 기능을 초점이 달려왔습니다. 도움말! 도움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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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장치